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햇살이 여기까지 비치네요 새들도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아마 벌레들을 찾는 거예요 예쁘게 노래하네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편지 51번째 것을 지금 여기 음성으로 녹음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한 50개 했네요 그래서 51번부터 한 5개 정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예쁜 햇빛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조명 하늘에서 주신 조명을 한번 밖에서 이렇게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지나다니는 거 또 블루제이가 가끔 이쪽에서 나무 위로 왔다 갔다 다녀요 자 51번째 영어 편지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편지 읽고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일차로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서 컴퓨터로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편집을 좀 교정을 해 편집이 아니고 교정 편집은 한 두세 번 더 읽어야지 될 것 같아서 대강 한국말로 얼추 맞으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성 노트북의 노트가 저장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워지거나 아니면 가끔 피를 잘못 만지면 다른 것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해가지고 안정되게 저장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 혹시 지워지면 틀어보려고 레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조명도 한번 비춰보니까 좋으네요 네 My Princess 하겠습니다 My Princess pray with power My powerful princess do not waste your walk through life today Open your spiritual eyes Prayer is needed everywhere Anywhere you walk today I can and will order your steps If you will let me pray while you are driving while you are cooking and while you are doing laundry and running errands of all the weapons in the world Prayer is your most powerful resource Don't let the day begin over and without letting your prayers to me Pave the way in all you do Whatever you go, remember that part of your royal privilege 네, 다시 한번 Privilege Royal Privilege Yeah, is raising your voice to heaven So hold on to the promise that are yours And pray, love your king and intercessor Pray a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tay a lo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s For all Christians everywhere Ephesians 6, 18 그 다음 한국말입니다 네, 여기에 한 짧게 짧게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쉬어가면서 하니까 한글 한글 어 50일 50일은 또 못 적더라구요 그래서 친절하게 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한글인데 맞죠 근데 50일이 어딨어 50일이 다른데가 있네요 얘도 희한하게 어쩔 때는 그렇게 잘 찍어주다가도 힘들게 해요 네, 한국말 나의 공주에게 공주는 나의 공주에게 야 능력으로 기도하라 나의 능력 있는 공주야 오늘 공주의 인생을 걷는 동안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라 영적인 눈을 열어보아라 어디에서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걸어가는 어느 곳에든지 너의 발걸음에다 힘을 줄 것이고 내가 기도하게 해준다면 네가 온전하거나 요리하거나 빨래하거나 심부름하는 동안에도 인도할 것이란다 세상의 모든 무기들보다도 기도는 너의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공주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해준다면 아빠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매끈하게 다듬어 줄 거야 공주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왕족으로서의 특권은 하늘에 너의 목소리를 올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그 약속은 너의 것이라고 붙들고 기도하거라 사랑하는 너의 중보자 왕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세소 6, 18 네, 갑니다 네, 또 낯설어요 지금 지난주일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바람불고 그러니까 여기를 꽉 잘못하면 너무 날아가고 그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응답하는 응답편지입니다 영어로 먼저 51번 50을 찍고 영어로 합니다 네, 아버지 내 바람불고 내가 바람불고 아이의 약속은 왕의 아들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것들이 душ오공고 많은 참여 모든 사람들의 자녀를 에베세소 6, 18 네, 네 어쩔 때는 이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나의 왕 아버지 아 이상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방해를 하는군요. 그래요. 딴 데가 있어버리면은 엉뚱한 데 가서 찾아야 돼. 나의 왕 아버지께 예 아버지 공주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나이다 아버지랑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기도합니다 저의 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시고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주의 가장 능력 있는 무기랍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의 왕족으로서의 특권은 하늘에 저의 목소리를 올리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저의 것이라는 것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중보자 왕의 딸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8 네 끝입니다 되구요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네 어쩔 때는 녹음이 되고 어쩐거는 다 빠져버리고 그래요 그래도 합니다 할 수 없죠 뭐 제가 아쉬운데 자 52번 My princess Let me build a true friendship I want you to look for a true friend Not just any friend Find someone who bring out the best in you A girlfriend who is a gift from me My love My love It takes time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with a true friend So choose your tools wisely The first tool you will need is transparency The ability to see within each other's heart Your strengths and weakness The next tool is truth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for you You will discover the rewards of real friendship When you speak truth and bring refreshing words of encouragement to each other Finally, your friendship will need to be sealed in love Guarded with trust And encircled with prayer Remember, my princess You must become the kind of friend You desire to have Love your king and true friend Some friends don't help But a true friend is closer than your own family Proverbs 1824 한국말이요 나의 공주야 내가 진정한 우정관계를 갖도록 해다오 아빠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원한단다 너희에게 최선을 다 가져다줄 누군가를 찾아보아라 아빠로부터 받은 선물인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공주야 진정한 친구를 갖는데 단단한 기본을 쌓는데 시간이 필요되니 너의 도구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거라 첫 번째 도구는 너도 알다시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약점과 강점을 알고 이해하고 진해는 투명성이란다 다음 도구는 진실성이다 진정성 너를 위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주가 진실을 말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나누며 훈훈함을 공유할 때 진정한 우정관계의 보상을 받은 것을 발견할 것이야 결국은 너의 우정은 사랑으로 굳어지게 필요 될 것이고 좀 더듬은 것은 말이 이상한 게 있어요 필요 될 것이고 진실로 띠를 띄워서 기도로 애호 쌓아야 한단다 공주야 기억하거라 네가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단다 사랑하는 너의 진정한 친구 왕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원 십팔 이십사 또 보내야죠 그 다음 또 53번인데 저의 기도 응답이죠 영어는 썸머리를 주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63인데 53번 네 네 네 네 네 내 아버지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true friendship을 만들었고, 아버지, 아직도 내가 내 true friendship을 찾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찾을 수 있을지, 당신이 좋은 선물을 만들었고, 당신과 내 true friendship을 만들었고, First, I need to keep the transparency, the ability to see within each other's heart my strengths and weaknesses. Next, I need the truth.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for me. Please help me, teach me, and lead me. So I must become the kind of friend I desire to have. Love, true friend, king's daughter. Some friends don't help, but a true friend is closer than your own family. Proverbs 18, 24. The next, it'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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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xt, I read a I, your king, stand outside the door of your heart and knock. I see you locked up in your private place of pain, but I want to force my way in. I will continue to wait patiently outside until you are ready to let me come in. I long to hold you in my arms, wipe away your tears, and tenderly encourage you with my love and truth. I will continue to knock, knock even when you turn a deaf ear. I won't stop calling to you from outside the door of your prison of pain. You do not have to answer, but I won't give up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I know your house cries for the wholeness and healing that only I can bring. It's not too late, my princess. Today you can unlock the door in the darkened room of your heart and let me come in like warm light and a gentle breeze. I will refresh and nourish your soul. How long does it become a Korean language? I am sorry. Where did it come from from? What about the Korean language? I am sorry. I am sorry. This thing has been Korean language. This thing has been a hard time. I am sorry. Then I have to gel.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내주어야지. 이거 먼저 지우고 있어. 붙여넣기. 복사하기가. 왜 안나오지. 얘가 이래서 제가 여기다가 쓰는 것을 싫어해요. 빨리 나와라. 선택이 나왔는데 금방. 어떻게 하면 이게 금방 다 지워지죠. 어떻게 해야지. 전체 선택. 일단은 보내고. 네. 다음 털이요. 한국말이 막 섞여있는 영어가 나오네요. 53. 53은 써야 되거든요. 54. 58. 60. 60. 62. 61. 63. 63. 63. 64. 64. 63. 63. 64. 64. 65. 25. truth. I will continue to knock even when you turn a deaf ear. I won't stop calling to you from outside the door of your prison of pain. You do not have to answer, but I won't give up because I love you. I know your heart's cry is for the holiness and healing that only I can bring. It's not too late, my princess. Today you can unlock the door in the darkened room of your heart and let me come in like warm light and a gentle breeze. I will refresh and nourish your soul. Love your king and your key to freedom. Listen. I know you are not crying. I know you are hot crying. I know your heart's crying is for the wholeness and healing that only I can bring. It's not too late, my princess. Today you can unlock the door in the darkened room of your heart and let me come in like warm light and a gentle breeze. I will refresh and nourish your soul. Love your king and your key to freedom. Listen. I am standing and knocking at your door. If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Revelation 3.20 한국말을 하겠습니다. 나의 공주야. 너를 언제나 자유로이 볼 것이야. 너의 왕인 아빠는 너의 마음 문 밖에서 서서 문 두드리며 기다린단다. 아빠는 너의 사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너를 본다. 그러나 억지로는 들어가지 않으련다. 문 밖에서 네 마음이 나를 들어오도록 준비될 때까지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련다. 아빠는 너를 내 팔에 안고 눈물로 닦아주고 나의 사랑과 진심으로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단다. 네 귀가 안 들리게 될지라도 계속 문 두드릴 것이야. 너의 고통에 감옥 문 밖에서 너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야. 네가 응답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 네 마음의 울부짖음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완전한 치유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공주야 늦지 않았다. 오늘 네 마음 속에 어두운 방의 문을 열고 나로 들어가게 해다오.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바람처럼 너의 영혼을 신선하고 풍성하게 해주마. 너의 사랑하는 자유의 열쇠이신 왕.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그와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로 삼이십. 네 앞에 것은 지워버려야지 되겠네. 삭제. 네 앞에 것만 삭제하고. 그 다음에 53장 답장입니다. 53 답장. 영어. To my daddy king, you live to see me free. You will continue to wait patiently outside until I am ready to let you come in. You longed to hold me in your arms, wipe away my tears, and tenderly encourage me with your love and truth. You know, my heart's cry is for the wholeness and healing that only you can bring. It is still not too late. Today I can unlock the door in the darkened room of my heart and let you come in like warm light and a gentle breeze. You will refresh and nourish my soul. Love your daughters, freedom, key of king. Listen, I am strong and knocking at your door. If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Revelation 3.20 한국말 나의 왕 아버지께 공주를 언제나 보고 싶다고요. 하하 제가 준비하여 아빠를 들어오시라고 할 때까지 밖에서 인내심 가지고 계속 기다리신다고요. 아빠의 사랑과 진정으로 저를 팔로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를 듬뿍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신다고요. 오직 아빠만이 제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치유를 베푸신다는 제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알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요. 오늘 제 마음에 어두워진 방문을 열게 싸우니 들어오셔서 따스한 빛처럼 부드러운 미풍처럼 저의 마음을 신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네요. 자유 열쇠를 주신 왕의 사랑하는 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갑니다. 54번인데 어두워지고 방에 들어가야겠네요. 몇 분이죠? 25번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욕심부리지 않고요. 또 봬요. 제가 지금 70장까지 70개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죠? 방금 65개에서 70개까지 집중을 하면은 한 몇 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쩔 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한 개 정도 해놓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읽고 컴퓨터에서 편집이라면 그렇고 아무튼 그 에디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일일이 이제 한번 쫙 보고 대강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 컴퓨터에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좀 하면서 제가 한 저기 지금 이렇게 뭐랄까 찍어서 하나하나 이제 편지 하나하나를 제 자필로 한 게 뭐 글씨가 삐뚤빼뚤 어땠나 급하게 말하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해넘어가고 어둠도 비니를 한번 불러야지 제가 오늘 하루가 이제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한 거의 몇 년이죠? 50년 동안 내년이면 50년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지 그리고 아시길 오후에 이 해넘어갈 때 아이들과 함께 해넘어가고 어둠도 비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이 찬미를 부른답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찬미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탄압할 때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ώ일 너의 이름이 돼 Thin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ath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hine. This is a great step. This is a great step. It's a great step. It's a great step. It's been two or three days ago there are other trees. There are no trees. I have a tree. I have been reading this first. It's been a year for 2 February. It's been a year for 4, 5 years. 이제 말이 돼가는데 얼추 빨리 하면은 이번 주면은 87개를 지금 70개 이제 했으니까 87개 이번 주일에 이렇게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초에 또 아이들이랑 만나니까 뭐 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애들하고 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손주들한테 이거 좀 읽는데 좀 더 협조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하기가 또 쉽지는 않네요. 본인들이 또 원해야 되니까. 어찌 됐든 제가 또 다시 읽으면서 나름대로 교정을 해보고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데는 좀 십시일반 알려주면 좋겠는데 또 그거 부탁하기도 또 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렇게 되져요. 할 수 없이 그냥 꽁꽁 나 혼자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번에는 해주시려고 그런지 그런 책도 저한테 선물 주시고 또 아이들한테 읽혀봐야겠다는 할머니 욕심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읽고 또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써보고 그랬는데 또 안 쓴 지 꽤 됐거든요. 팔을 좀 다치고 나는데 부터는 글을 안 썼어요. 그렇다고 타이핑하기도 또 싫더라고요. 또 사전 찾는 것도 싫어서 영어로 사실 사전 찾는 게 싫어서 제가 찾고 책 읽는 거 갖다가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단어 한 두세 가지를 영영 사진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정말 사전 찾기 싫어요. 영영 사진 찾고 한국말 사전 찾고 그러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참 그래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읽는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들어오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주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시고 제가 또 그걸 흉내내는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또 한국말로 영어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 이제 이번 주 지나면 5월달이 됩니다. 네 또 봬요. 2022년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시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dispose hustb게 주신 하나님의 요즘 집 Dat CHEER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firms